지금 세팅을 할까 했고요. 그다음 차량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안에는 메탈로 되어 있는 옵션 차량인데 여기에 따로 옵션을 장착을 하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신형부터는 옵션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구형하고 옵션하고 신형은 따로 차가 있긴 있어요. 나머지는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로 보시면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좌우 좀 강한 것 같은데요. 좀 더. 쭉 강하게 되어 있어요. 배터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배터리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. 배터리에 대한 내용으로 열어 드릴게요. 앞바퀴가 막 들썩썩 거리네요. 머리까지 가네요. 저기까지. 오우 시원하게 가네요. 와우 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 자 사이좋게 사이좋게 오케이 오케이